안녕하세요 시넷코리아 신동민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은 정말 어마어마한 녀석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정말 크고 아름답다 이 말 밖에 떠오르지가 않는데요 가슴이 웅장해지는 풀사이즈 SUV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차에 대해서는 이 다음에 나도 정말 성공하면 사야지 이 다음에 돈 많이 벌면 나도 이런 큰 차 사야지 이런 분들 이런 로망을 품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남자들의 로망의 대표적인 모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과연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리뷰 출발하겠습니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스포츠 플래티넘 트림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특징이 있다고 하면 전면부 그릴이 평소에 익숙하게 보시던 어떤 그 캐딜락 그릴 이렇게 크롬 장식이 층층이 겹겹이 쌓여있던 그런 스타일과 조금 다르게 이번에는 약간 좀 더 역동성을 강조한 스포티한 매력을 좀 더 강조하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면부에서 인상이 굉장히 웅장하면서도 아주 강렬한 그런 인상을 주는 디자인들이 곳곳에 배치가 됐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데일라이트 주간주행 등을 비롯해서 깜빡이 역할까지 하는 이 조명이 잊혀지지 않는 그런 강렬한 인상을 같이 심어주고 있습니다 본네트 높이가 굉장히 높게 올라오는데 제 키가 188입니다 제가 옆에 이렇게 나란히 섰을 때 이 본네트 높이가 거의 지금 명치까지 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릴 높이도 굉장히 뭐랄까 압도되는 그런 인상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측면부 정말 보기만 해도 정말 웅장하고 길기도 정말 엄청나게 깁니다 엄청나게 길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의 전장은 5380mm 그러니까 5.3m가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국내 차로 아마 비교를 해본다고 했을 때 카니발 같은 경우가 제가 알기로 한 5.1m 정도 그 다음에 승합차 스타리아 같은 경우가 한 5.2m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정말 전면뿐만 아니라 측면에서 봐도 정말 사이즈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휠이 지금 22인치 휠입니다 이 휠만 봐서는 이게 굉장한 사이즈인데 차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냥 적당한 자기 발에 맞는 신발을 신었다 이런 느낌을 줄 정도로 차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 아래 하단부에는 전동 사이드 스텝이 같이 장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차에 타려고 했을 때 자동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한쪽 발을 밟고 올라서 탑승을 하면 되게끔 그렇게 편리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후면부 전면과 측면에서 봤던 어떤 강렬한 인상을 이 후면에서도 그대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직선을 그냥 쭉쭉 그냥 그어서 사용해서 굉장히 면을 널찍하게 쓰기 때문에 뒤에서 봤을 때 굉장히 시원하면서도 어떤 웅장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이제 에스컬레이드의 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길다란 형태의 테일 램프 밤에 불이 들어오면 더 멋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건 미국 차이기 때문에 좀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이렇게 유리 부분만 열어서 장을 보는 이런 문화가 좀 있는데 그래서 이 차도 이렇게 유리만 열어서 꺼낼 수도 있고 또 다시 집어넣을 수도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좀 높습니다 그래서 키가 작으신 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비싼 차이기 때문에 실내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이런 가죽의 소재라든지 이런 우드 장식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고 마치 이거는 차 안이 아니라 호텔 라운지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볼까요? 시동을 걸어보는 순간 느껴지는 것은 풀사이즈 SUV답게 엔진 사이즈도 아주 웅장하죠 6.2L V8 엔진을 장착한 그런 대형차이기 때문에 아주 엔진 사운드 굉장히 풍부하게 아주 그냥 고급스러운 그런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요소들로 이 실내까지 아주 화려하게 꾸며놨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이 38인치의 LG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점입니다 아주 시원한 사이즈로 큼직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운전하는 내내 아주 편리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쪽에 보이시는 이 화면은 당연히 터치를 지원하고 있지만 지금 계기판 왼쪽에 있는 이 작은 화면도 터치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립 컴퓨터라든지 이런 계기판 화면을 일반적인 게이지 화면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비게이션 지도 화면을 또 볼 수 있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AR 카메라 차 전방에 있는 카메라가 붙이는 화면을 이렇게 계기판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나이트 비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나이트 비전 성능이 굉장히 놀라운 수준입니다 지금 인도에 걸어 다니고 있는 사람들 저 멀리 있는 사람까지 남김없이 화면에 노란색 사각형으로 나타내 주고 있는데 정말 이 정도라고 하면은 뭐 일부러 사람을 칠해도 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놓이는 느낌이 듭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뭐 높이라든지 이런 밝기에 대한 부분도 이쪽에서 간단하게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은 이 디스플레이를 봤을 때 이런 해상도라든지 또 이런 반응 속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빠릿빠릿하고 굉장히 선명해서 아 정말 보는 내내 눈이 개운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아주 만족스러운 부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공조장치 패널인데 뭐 에어컨이나 히터를 켜고 끄는 이런 버튼들을 이렇게 물리적인 아날로그 버튼으로 배치를 해서 아주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게 한 점도 아주 마음에 듭니다 특히 이 정도 되는 고급차들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컵폴더나 수납 공간을 이렇게 덮개를 마련해서 전반적으로 다 가려놓는 그런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딱 봤을 때 이런 우드 장식 뭔가 가구가 생각날 정도로 아주 고급스러우면서도 뭔가 우아한 그런 느낌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를 지나는 이 센터 터널도 굉장히 큼직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쪽에 보이시는 이 암레스트 이 차 같은 경우는요 열어보시면 냉장 냉동까지 이용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을 만들어놔서 아주 시원하게 바로 꺼내서 드실 수가 있는 그런 편의성도 같이 갖춰놨습니다 이 차에는 AKG 오디오 사운드 시스템이 36개의 스피커를 통해서 이렇게 음악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들을 때 굉장히 굉장히 높은 만족을 얻을 수 있고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앞좌석과 뒷좌석 각각 분리해서 어떤 공간 음향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이 안에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룸미러 같은 경우도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죠 스위치를 아래로 내리게 되면 일반적인 거울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차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 후방 시야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스위치를 켜주면 후방 시야를 카메라가 비치는 화면으로 선명하게 이 룸미러를 통해서 같이 확인할 수가 있어서 야간에 후방 시야가 좋지 않을 때 이렇게 카메라를 이용하면 더 선명한 화면으로 후방 시야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컬레이드 2월에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레그룸이나 이런 부분 굉장히 넉넉한 부분 확인할 수가 있고 원래 시트가 이렇게 앞으로 와 있지는 않죠 보통은 한 이 정도 이 정도에 놓고 타시면 딱 좋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뒤로 시트가 이동하는 부분은 가장 당겼을 때가 이 정도 뒤로 옮기면 이 정도까지 자유롭게 앞뒤로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내가 이런 베이지 톤으로 컬러가 매치가 돼서 이 컬러 덕분에 굉장히 화사하고 환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2열에서는 이렇게 태블릿 형태로 디스플레이를 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조장치 패널 밑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HDMI 단자와 USB-C 포트가 같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 기기를 HDMI로 연결해서 이쪽에 꽂으면 이렇게 화면으로 즐길 수도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3열로 들어갈 때 보통은 의자를 이렇게 접어서 몸을 꾸겨서 이렇게 들어가긴 하지만 이 정도 되는 고급차는 3열로 들어갈 때도 좀 더 편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이쪽에 있는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2열 시트가 한 번 이렇게 접히게 되고 여기서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이렇게 위로 서기 때문에 편안하게 3열로 입장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시트를 다시 내리고 피는 거는 내가 직접 펴줘야 됩니다 일반적인 차들의 3열 시트는 보통 가방만 놓는다든지 그냥 뭐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할 정도로 사람이 타기 아주 불편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캐딜락 에스컬리드 3열은 굉장히 편안합니다 이거는 거의 일반적인 차들의 2열이랑 정말 비슷한 수준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아주 편안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헤드름 쪽이 공간이 추가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저같이 한 188 정도 되는 장신이 3열에 앉아도 이렇게 편하다고 하면은 저는 정말 과장 안 하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 3열에 앉아서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캐딜락 에스컬리드 디자인을 비롯해서 실내까지 확인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주행을 한번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사실 저는 일반적인 세단을 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대형차 캐딜락 에스컬리드 처음 타보고 저는 적응하는 데 시간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일단 이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른 차들을 이렇게 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이 느낌이 약간 이질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각도가 워낙에 이렇게 직각으로 살아 있는 데다가 사실 전방 시작하기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운전에 좀 능숙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적응도 빨리 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6.2L V8 가솔린 직분사 엔진에 10단 자동 변속기가 매칭됐습니다 최대 출력 426마력에 토크는 63.6kgm로 발표가 됐습니다 굉장히 대배기량 엔진에다가 힘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이렇게 2.8톤의 어떤 거구 덩치가 큰 차량이지만 전혀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고 정말 액셀을 밟는 그 즉시 굉장히 즉각적으로 힘이 발휘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비는 뭐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겠지만 썩 좋은 연비는 보여주지 못합니다 복합연비가 6.5km 도심연비가 한 5.8km 그리고 고속도로도 한 7.23km 정도 나올 거예요 실제로 제가 시승시간 동안 이렇게 운전을 해보면서 저는 평균 연비가 그래도 5.4km에서 6km 정도를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 되는 차는 그렇게 연비를 생각하면서 타시는 차는 아니기 때문에 또 이 정도의 힘과 어떤 사이즈 이런 것들을 누린다고 하면 연비까지 챙긴다는 것은 사실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캐들락 에스컬레이드에는 에어라이드 어댑티브 서스펜션이라고 해서 승하차 시 또는 주차할 때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주행 상황에 따라서 이런 차고 높이를 75mm까지 이렇게 위아래로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캐들락 에스컬레이드에는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 같이 탑재가 돼서 일반적인 서스펜션이 장착된 SUV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른 그런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노면의 느낌이 방지턱을 넘을 때 그런 느낌은 전달이 되기는 하지만 이렇게 자잘하게 잔진동이 있는 그런 노면에서는 거의 많은 부분을 걸르고 한 번 걸러서 운전자에게 이렇게 전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부드러운 승차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방지턱 넘을 때 느낌도 상당히 스무스하고요 뭔가 제가 신원여행을 태국으로 갔는데 태국에서 코끼리 타는 체험을 했거든요 약간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메리칸 럭셔리의 상징 풀사이즈 SUV 캐들락 에스컬레이드를 살펴봤습니다 정말 웅장한 크기부터 여러 가지 멋진 장비들까지 정말 어디 하나 시선을 뗄 수 없는 아주 강렬한 인상을 주는 그런 차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도로에 나갔을 때 어떤 시선을 사로잡는 느낌 뭔가 도로를 압도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가격은 1억 5,557만 원이고요 정말 가격에 걸맞게 여러 가지 굉장히 멋진 요소들을 가득 안고 있는 그런 굉장한 차였다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시넥코리아 신동민 기자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멋진 차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시오 아아 bot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